하유 와잉 댄스 와 우와 와 와 아 아 어 인사에서 안녕 저희 하유 라이크 데스로 컴백하고 와우 지금 열심히 활동중입니다 앞으로 나올 저희의 안무영상 스포! 말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에든언니 말해버렸어요 앞으로 나올 저희 안무영상 그리고 리얼리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리얼리티 제목이 뭐죠? 섹시하게 댓글? 댓글이 아주 늘 러브유가이즈 러브유가이즈 이거 못하나? 어떻게 하는거지? 아 몰라 이렇게 널 초대했어 영재로 했어 뭐야 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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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웃겨 야 너무 웃겨 봤어? 나 예전에 채영이랑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 왜 이렇게 쉽게 될래? 뭐야? Your eyes are blue Why? Do I look sexy? Do I look sexy? 오우 오우 너무 무서워 그 둘이 어디가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가 우리는 밤이에요 여기 이쪽은 밤이에요 나 거기 어딘지 알아 이미 지나갔어? A로 지나갔어 나 거기 알아 거기 핫플렉스잖아 우리 안 보여 우리 지금 라이브 중독인가봐 우리 아까 내가 아까 말했어 우리 트위터에서 라이브하고 너무 아쉬웠겠다고 맞아요 아쉬워요 맞아 젠드기가 내가 캔토타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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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젠드기한테 지금 가르마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젠드기가 이게 마지막으로 없어질 머리래 이 방송이 마지막으로 아 진짜로 아쉬워 아까워요 아깝다 아깝다 얘들아 벌써 뿌리가 이만큼이나 잘한다 안보여요 뿌리 안보여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래 그럼 오늘 셀카를 많이 찍도록 해 네 간직 그리고 실제로 많이 봤어 저기요 지금 화풍하셔야 안돼요 오우 오우 오 마이 갓 네 네 네 네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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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가 우리 보고싶은데 엘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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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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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돼돼 그럼 네가 몇명까지 돼 이 화면 이렇게 되는 거 몇명까지 돼 어 글쎄요 그러겠다 각자 각자야 그거 키면 각자 다 들어올 수 있어 리사 리사도 네칸으로도 돼 해볼까 해볼까봐 아 네칸은 될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라고 그래 둘이 영통하고 우리 둘이 영통하고 이거 어떻게 신청해? 나한테 말 걸어봐 내가 또 초대해볼게 나한테 말 걸으라는 줄 글쎄 언니 이렇게 말 어 있어 있어 내가 해볼게 쫌쫌쫌쫄르릉 쫌쫄르릉 두 명까지만 되는 거 저희가 알아낸 거예요 알겠어 라이브 방송은 두 명까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스포 했어 내가 앞으로 나올 우리 안무 영상 많이 많이 봐달라고 하고 우리 2435도 많이 많이 봐달라 했어 오 잘해 허팝은 지금 두 번째야 경고야 세 번이면 You are like that Oh Beautiful 캡처해 주세요 마지막이래요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리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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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좀 그만 봐 나의 자기야 저 다시 보고 있어요 리사야 리사야 치아까지 해달래 제가 치아까지 제한테 언니 언니나 나랑도잖아 우리 이거 닮은 연결 됐어 여러분 도깨비 다시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귀여워 이제 다 봤어 이제 드디어 다 봤어 아니지 요즘은 그거 봐야죠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저는 이미 봤죠 그 서혜지언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나 진짜 돌려봤어 맞아 나 맹쌤한테 맨날 내가 이쁘다고? 그 입술이야 그 입술이야 하고 맨날 그 대사에 내가 막 공중아 맨 처음에 이리와 이리와 나 진짜 그거 혼자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돌린 다음에 퍼즈 한 다음에 맹쌤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 어쩔 거냐고 이렇게 이쁘게 화장해 주시면 어쩔 거냐고 우리도 너무 이쁘세요 진짜 뭐야 갑자기? 얘 왜 갑자기 자른 척해요? 나 졸려 리사 원래 맨날 뭔가 연기하고 있잖아 연기? 언니 나 맨날 연기하고 있어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 안 자는 거 다 알아 다 듣고 있잖아 우리 되게 가깝지만 되게 먼 느낌이다 우리 가깝다고? 우리 가깝다고? 우리 가깝을걸? 우리 많이 가깝다고? 난 멀미 심해 멀미 심해 멀미 심해 너도 요새 멀미 생겼어 나도 야자씨 멀미 안파 멀미 우리 요즘 진짜 하이 텐션이야 우리 몸 안아깝다고 너무 정신이여 너무 정신이여 너무 정신이여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정리한 거 알아? 뭐? 정리해 정리해 너가 정리해 너 그때 컴백 라이브 이후로 너가 정리 담당됐어 어쩌다고 그랬지? 나 진짜 라리나 아니야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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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읽어 대본 안 읽어 아니야 너가 어쩌고 정리하는지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살짝 저를 찾는데 제가 어? 나다 말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넘기셨어 툴레이 툴레이 아쉽네요 아니야 컴백 라이브 때 나랑 채영이가 쿠키 잘못 먹고 입 껌해진 이후로 네가 정리하게 된 거야 맞아 정리 담당이 됐어 그게 영상을 다시 보니까 멀리서도 네가 말할 때 입 안이 엄청 꼼하게 잘 보여 나? 응 대박 망했네 귀여웠어 괜찮아 그럼 좀 자면서 가 나 이제 곧 끈다 안녕 바이 바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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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돌려 카메라 뭐야 이거 어머 어떻게 해야 돼 나 살려줘 됐다 사심 ramen 상 intens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저희도 갈게요 tenha 링 우리가 뭐로 한건지 모르겠지만 재밌었나요? 안녕 안녅 안녕 어떻게 정리해 여기 있다 바이블링 바이블링 이제 우리가 뭘 한건지 모르겠지만 재밌었나요? 안녕 어떻게 정리해 여기 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